고성국 칼럼입니다. 주말에 제가 울산과 경북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보수의 심장 울산과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우리 자유오파 국민들 고성국 tv 시청자들 아미고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정말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 계세요. 한편으로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정말 총선 지고 윤석열 대통령 또 뺏기는 것 아니냐. 고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이준석이 유승민이들의 망라니 같은 언행에 대해서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고하는 분노가 절절 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것들을 척결하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것들을 껴안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냐. 도대체 인유한, 혁신이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냐.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부산 경성대에서 이준석이하고 이연주하고 요즘 뭘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무슨 토크쇼인지 뭔지. 요즘은 개나 소나 둘이서 마이크 잡고 떠들면 토크쇼예요. 하여튼 그거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이 이준석이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 개망라니 짓을 했어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이를 만나자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싫다고 자꾸 그러니까 토크쇼가 있는 줄 알고 토크쇼 현장에를 직접 내려가서 맨 앞줄에 참석을 했어요. 그 인유한을 향해서 이준석이가 쏟아낸 정말 망라니 짓들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유한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기화 1호 그리고 4대째 걸쳐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사람보다 더 구수하게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는 이 인유한을 향해서 이준석이 이자가 계속해서 영어로 시덥지 않게 조롱을 했어요. 이런 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합니다. 인정차별 발언이죠. 이거는요. 국제적 범죄입니다. 인류 보평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범죄예요. 이야말로 인정차별 아닙니까?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가 인정차별 범죄예요. 이자가 대놓고 대놓고 토크쇼에서 어쩌다 실수로 한 번이 아니고 대놓고 인유한을 인정차별한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그냥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한심한 사람들이고 누구라도 제정신이 있었으면 누구라도 당장 멈추라.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어야지. 인유한이도 그냥 허허거리면서 웃고 참을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한테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당신 하는 말이 지금 인정차별적 발언이다. 조심하라. 라고는 경고를 했어야지. 이게 지난번에 인유한에 대해서 개딜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잖아요. 한국인이냐 뭐냐 무슨 이런 이 인정차별 발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수준의 인정차별 발언을 이준석이가 대놓고 한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구구가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극이라는 거 붙이는 체력은 저 좌파밖에 없다. 극좌파는 있다. 극좌파는. 저것들이 뻑하면 폭력을 휘두르니까 대통령 암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자들이니까 저 극좌파는 있다. 그러나 극우파는 없다. 우리 자유파 중에 누가 그렇게 인정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누가 폭력을 선동하느냐. 자유파에는 극우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파, 자유우파에도 이 이준석이 같은 극우파가 있는 거예요. 인정차별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이자야말로 극우파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짓을 하는 이준석이 이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자들을 중도표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끌어안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 있습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그러면서 이 자가 인요한 위원장을 그렇게 그냥 극우적인 행태로 인정차별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타겟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환자는 서울에 있는데 왜 의사인 당신이 여기 내려왔냐는 식이에요. 서울에 있는 환자가 누구겠어요? 이 자가 유승민이랑 둘이서 입만 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통수 치는 사람하고 말 못한다는 듯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준석을 더 이상 놔둬서는 이건 당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도 아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당인 거지 이렇게 당의 수석당원인 대통령을 입만 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혁신위원장한테 인정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대놓고 하는 이자까지 껴안아가면서 무슨 당을 하냐 말이야. 이준석 징계 해제를 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제 이 상태가 이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준석 출당시켜야 한다. 제가 주장합니다. 이거 인정한 개인의 무슨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한 개인이 내가 좀 모욕은 받았지만 내가 통 큰 사람이고 내가 대인배니까 그냥 허허하고 내가 웃고 넘어가면 돼.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개인 문제입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입만 열면 비난하는 자 그것도 터무니없이 당의 혁신위원장한테 인정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자 이런 자하고 어떻게 같은 당을 합니까? 민요한 위원장은 이렇게 당하고 와서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듣고 훈계받고 경청 잘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적 인격은 이렇게 대인배처럼 훌륭한지 모르지만 정치예요.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인요한한테 뭘 처리하라 말아라 이걸 하기 이전에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종북 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목소리로 이준석 제명을 요구해야 된다. 이준석 제명 출당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메가서울 지금이라도 이슈 관리를 제대로 해야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댓글창에 유종복 시장의 발언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언을 가지고 몇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유종복 시장은 인천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유종복 시장의 입장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다. 이렇게 유종복 인천시장이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자 김동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 옳은 말했다.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김동연이가 아! 옳은 말했다. 거기에다가 지금 김동연이가 주도해서 원래 뭐 23일 만나기로 했었는데 16일로 당겼어요. 16일로 당겨서 김동연이, 오세훈이, 유종복이 3자 회동을 한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임을 김동연이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김포시 서울 편입 그리고 하남시의 여론 제가 오늘도 김포를 갑니다. 2시에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4시에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현장에서 만나서 김포 시민들의 반응을 실제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남시를 갔을 때 하남시의 반응은 이미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적어도 김포시와 하남시의 압도적 다수가 서울시 편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광역단체장 인천광역시의 유종복 시장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도지사 김태흠도지사도 김포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김태흠도지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 권역별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서울은 지금도 빨대다. 만약에 당론대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심화돼 서울은 팽창하고 비수도권은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충청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인구 500만, 600만의 광역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김동연이의 남북을 쪼개는 경기도 분도도 다 문제가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건 충남도지사로서 서울로 전부 빨려들어가는 건 안 된다. 500만, 600만 정도의 광역 메가시티가 지역에서도 발전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국민의힘의 위원회 수도권 주민 편익개선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위원장 조경태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자. 경기도가 너무 비대해져서 경기 북도 남도로 나누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조정해야 한다. 선진국도는 전부 다 메가시티 육성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광주 삼축, 메가시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김포 외에 구리, 한안, 고향, 부천, 광명 등 타도시, 서울 편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기가 구성되는 것이다. 서울 도시지수 순위 국제경쟁력 세계 5위권 넣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짜야 한다. 서울 집중학 우려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 을경, 메가시티 광주 비롯한 메가시티 이끌어가려면 지역민들의 열정과 요구가 강하게 분출돼야 한다. 그러면서 경기도 김포의 가불의 현역 의원이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이 둘이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둘이가 김기현, 조경태를 향해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조경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김포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정쟁화 시키지 마라. 북익을 위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저는 김포 서울시 편입이나 하남 서울시 편입이나 또는 그 밖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내일 모레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결사반대를 하면 아무리 그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특히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이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들의 광역이라는 인천시 관점에서 충남도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포시 서울 편의회의가 갑자기 터져나왔을 때 김기현에 의해서 갑자기 터져나왔을 때 이거 사전에 제대로 조율이 된 거야? 사전에 제대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야? 이 타이밍이 진짜 맞는 거야? 이게 훨씬 더 크고 뜨거운 문제인데 단순히 교통문제 차원에서 이거를 제기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슈가 터진 다음 날부터 이슈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물릴 수는 없다. 물릴 수는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슈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일주일째 떠들고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도대체 당은 뭐 했습니까? 유정복 인천시장을 왜 안 만났어요? 김태엄 충남도지사를 왜 안 만났냐고? 만나서 상호간에 설명을 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이걸 당 내에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지금 패닉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호둥지둥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내부 분란처럼 보이는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그래서 좌파들에 의해서 이영 악용 당할 수 있는 이런 분열된 모습을 보이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었으면 어쨌든 어쩌다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서 내부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김기현 지도부가 이슈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걱정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일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유오파 진영 안 했어도 김포시 편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왕의 특위를 띄었으면 조경태 위원장도 자꾸 언론 프레임을 하지 말고 당장 유정복 만나고 김태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나서 조율을 해야죠. 물 밑에서 조율을 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분명한 정책인지 아닌지 당정 간의 협의 과정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슈를 터뜨리는 건 쉽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거가 그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여러 차례 지적했잖아요. 지금이라도 기왕에 특위를 구성해놨으면 특위 중심으로 띄어야 되지만 이 이슈를 터뜨린 게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는 터뜨려놓고 수습은 조경태가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돼요. 김기험부터 유정복을 만나고 김태흠을 만나서라도 서로 이해가 깊지 못해서 발생한 이견 차이라면 조기에 해소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죠. 서울선거 이기고 인천선거 지면 됩니까? 서울선거 이기고 충청남도선거 지면 되냐고 그러면 유정복은 인천선거 생각 안 하고 김태흠은 충청도 생각 안 하면서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정책에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책에는 해답이 따로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견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느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거의 발전에 선거 이기 승리에 도움이 되는가 이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이슈관리를 해내야 됩니다. 이슈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우리가 터트려놓은 폭탄에 우리가 당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포시 편입 이슈가 터진 그날부터 이슈관리가 중요하다. 이슈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이슈관리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낄 때나 안 낄 때나 자꾸 머리 쳐들고 끼는 자들 있잖아요. 낄끼빠빠도 잘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태경이가 딱 그런 자죠. 이 자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준석 이한테 인요한을 인정차별 했다고 프레임 거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이준석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영어 사용한 곳이 인정차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연합뉴스의 좌파패널도 회계망측한 논리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한 것은 인정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태경이는 그런 좌파패널하고 다르게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할 것이라는 착각해서 비롯된 실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유안이가 미국 사람인데 당연히 영어를 더 잘할 거다. 한국말보다 한국말이 좀 서툴 것 같으니까 내가 영어로 가르쳐줄게 하고 영어를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의 착각에 따른 실수지. 이게 무슨 인정차별 헤이트 스피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이의 이런 이준석이 이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2차 가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태경의 이 발언 국민의힘의 삼선의원 하태경의 이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인유안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 것이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인유안이가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다. 우리말의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잘 못 알아들을 거다.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유안이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인유안은 이준석이 한테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2차 가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진짜 거시기 할 거예요. 하태경이가 이게 호남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하다 그러는 게 뭔 뉘앙스인지 이해나 할까? 이것들이 그러자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일대 의대 교수 나종호 교수가 이거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나름 자기 경험 미국 사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보편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이런 글까지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우선 이준석이가 이런 식의 원동 갑자기 인요한한테만 영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 원동이 인종차별적 범죄라는 것을 이 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 지금 하태경이는 그냥 실수다라고 덮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범죄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는 알고서 저지르는 거예요. 지가 이게 범죄행위인지 알고서 저지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보냐 하면 이 자가 하버드대학을 3년 10개월을 다녔어요. 3년 10개월을 하버드대학을 다녔어요. 3년 10개월 젊을 때 대학이니까 19세 20세 21세 이때 아니겠어요? 한창 감수성이 풍부할 그때 그때 3년 10개월을 하버드대학을 다녔어요. 하버드대학은 미국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동시에 인권 문제 또는 인정차별 문제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교육하는 대학이에요. 전세계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버드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민족 다인종 다국가 구성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인정차별 문제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다루는 것이 학교의 전통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미국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이 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만 하버드가 특히 그래요. 여기를 3년 10개월을 다녔다면 갑자기 미국인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잖아요. 인유한 한국인인데 어쨌든 인정적으로 미국 백인이죠. 이게 갑자기 영어로 떠돌기 시작한 것 자체가 심각한 인종차별 범죄라는 것을 이준석이라는 자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요 저는 하버드 같은 데는 갈 생각도 안 했지만 카투사로 3년 33개월을 복무했습니다. 제가 카투사로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평택에서 한 달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논산에서 한 달 받고 평택에서 캠프 헌프리스에서 후반기 교육을 한 달 받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캠프 헌프리스의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배치된 그 순간부터 자대 배치될 때까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계속해서 교육받은 게 뭐냐 이콜오프트니티 기획윤도 이거는 특히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미군 모든 단위부대에 설치해 있는 사무소예요. 이콜오프트니티 EO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통 장교들이 사무실을 맡아서 운영을 해요.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이런 발언을 누군가가 하면 이거는 인종차별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대개 백인 상관 또는 흑인 상관들과 함께 일하게 돼 있잖아요. 카투사들이 또 스페인계 스페인계 라틴계 상관들하고도 동료들하고도 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는 이런 맥락과 뉘앙스가 있는 단어임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절대 그냥 듣지 말고 EO 사무실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교육해요. 미국의 군대에서 배속돼서 근무하는 카투사에게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하는 게 EO 인종차별 금지 교육이에요. 이걸 하바드를 3년 10개월이나 다녔다는 자가 이걸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고 해요? 어쩌다 실수로 해요? 저는 사실 오늘 고성호 칼럼의 제목을 야만을 넘어쓰자 라고 원래 잡았어요. 야만을 넘어쓰자 인종차별 범죄야말로 야만입니다. 야만 제가 이준석이가 하바드에 어떻게 입학을 했고 하바드 다닐 때 왜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영어실력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하바드 유학생들에 비해서 평균보다 매우 낮았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개인에 대해서 제가 진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하바드를 3년 10개월간을 다니고 졸업을 한 사람이 이런 인류 보편가치인 인종차별문제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몰랐다? 그 감수성이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점만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두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은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종차별 발언이나 언행이 있어도 인종차별 범죄로 사법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관련 법이 없어서. 그래서 모욕죄라든지 다른 법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범죄와 관련된 법정비가 빨리 돼야 되겠다고 정말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준석이의 인종차별 범죄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의 이 무신경함과 무감각함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래요.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장마리 르펜 이라고 하는 프랑스 정치인이 있어요. 무슬림이 현재 500만 명에서 장차 2,500만 명으로 불어나서 언젠가는 프랑스를 지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무슬림 500만 명인데 2,500만 명으로 늘어나서 언젠가 프랑스를 지배할 날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발언했는데 재판받고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거가 인종차별범죄고 주요 정치인인데 유죄로 재판받고 유죄로 선고받는 그런 범죄인 거예요.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탈리아의 세실 키엔게라고 하는 키엔게 키엔게라고 하는 장관이 탄생했어요. 48살 이민부 장관인데 흑인 여성 첫 흑인 여성 출신 장관 세실 키엔게 이 사람을 이탈리아의 부의장 상원의 부의장 칼데롤리라고 하는 부의장이 아니 뭐 이 사람 자기 나라에서 장관하면 되지 라고 비난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장관하면 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논란이 되자 아니 농담이 없다. 공격할 뜻은 없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앤리코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이 칼데롤리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선을 넘었다. 칼데롤리의 발언은 미국의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를 떠올리게 한다. 또 당사자인 키엔게 장관도 이 칼데롤리의 발언은 난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탈리아 국가 이미지의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게 선지국인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들이라고 해서 인정 차별 범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빈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우리의 차이와요. 우리는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선진국가들은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취하 사법 처리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프랑스의 흑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경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 살던 그 식민지 주민들이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 국민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의 흑인 장관 크리스티안 토비라라고 하는 흑인 장관을 프랑스의 정치인이 원숭이에 비교했다가 징역 살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징역 9개월 벌금 5만 유로 7천만 원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그냥 원숭이에 비교한 것 뿐인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에 비교했냐 토비라 장관의 사진과 원숭이 사진을 나란히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원숭이 밑에는 18개월이라고 썼어요. 18개월짜리 원숭이라는 뜻이고 토비라라고 하는 장관 밑에는 현재라고만 썼어요. 이거 이거예요. 이게 원숭이와 토비라 장관을 비교했다. 심각한 인종 혐오 범죄다. 그래서 감옥 갔어요.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2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미 김 우리나라 한국계입니다. 태미 김 이라는 사람이 LA 근처에 어바인 어바인 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바인 고급 주택가들이 쫙 모여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바인 이라고 하는 어바인의 한국계가 부시장을 맡고 있었어요. 어바인 시의 부시장 부시장 이 부시장이 이라고 하는 퇴역 퇴역 미국에서 퇴역 군인은 굉장히 쎕니다. 제한군인의 가장 강력한 이익 단체예요. 퇴역 군인 카플레안 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 사람은 어바인으로 가야 되는데 에너하임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으니까 사회를 본 태미 김 부시장 한테 공격적으로 발언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왔죠. 당신 나라를 구하려다가 숨진 3만 6,574명의 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제한군인이니까 이런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6.25전쟁 때 숨진 미국 군인들의 숫자를 쫙 얘기한 거예요. 당신 나라를 구하려다 숨진 3만 6,574명의 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 덕에 당신이 미국에 올 수 있었고 당신 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장악되지 않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팩트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늘 기억해야 될 한미동맹의 한 장면이지만 이 이야기를 미국의 태역군인이 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에게 당신 한국에서 왔죠?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차별반응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테미 김 부사장이 부시장이 카플란의 말을 중간에서 딱 끊으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이것은 나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왔죠?부터 시작했잖아요. 미국 이것은 나의 나라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테미 김 부시장을 옹호했어요. 그러자 이 카플란이 당황을 하면서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테미 김 부시장이 더 크고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이곳은 내 나라고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러자 카플란이 진짜 해서는 안 될 도발을 다시 해요. 뭐라고 그랬냐? 그래요. 당신 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 와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이랬어요. 이 카플란의 이 마지막 도발 때문에 장래는 완전히 분노로 들끓었어요. 인정차별적 언사를 몬추라고 하는 방청객들의 외침이 신뢰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현장에 있던 테미 김과는 다른 당 소속인 마이크 캐롤 시의원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장래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혼란해지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이 다르니까 정적이죠. 이 마이클 캐롤 시의원은 내 동료이자 정치적으로는 내 경쟁자인 정적 테미 김에게 어바인 시를 대신해 사과한다. 그리고 케플란을 향해서 당신의 발언은 비열하고 역겹고 부당한 인정차별이었다. 들어! 당신은 어바인 시민이 아니다. 인정차별범죄라고 인정차별범죄라고 하는 게 언뜻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저질러줘요. 그리고 그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그럴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가해지는 이준석의 인정차별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이현주라는 그 범죄에 동조하고 가담하고 같은 영어로 그 현장에 있던 어떤 누구도 이준석의 범죄를 제지하거나 규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상황을 제가 격렬하게 비판했어요. 왜 우리는 어바인시처럼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어바인시 시민들만큼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는 당은 다른 정적인 그 태믹임이 겪고 당하고 있는 인정차별범죄에 대항해서 함께 싸워주는 그런 정치인을 한 명도 갖고 있지 못한 겁니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얼마 전에 비니시우스 법을 제정했어요. 비니시우스는 레알마드리드 축구팀 소속의 아주 유명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선수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스페인 프리메라디가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를 하는데 발렌시아 홍 관중으로부터 인정차별을 당했어요. 원숭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비니시우스가 그 관중들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경기가 수분간 중단됐어요.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스포츠 경기 도중에 인정차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인정차별 행위가 아무리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경기를 중단시킨다. 라고 하는 비니시우스 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손흥민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있죠. 최근 들어 굉장히 실력 성적을 잘 내고 있던데 이강인 마요르카의 감독으로부터 치노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치노 제가 30년 전에 스페인을 갈 때 스페인 어느 뒷골목에 그냥 어린애들이 지나가는 저를 보고 치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어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런 일을 저도 처음 당해서 물어봤어요. 치노는 차이나 중국인 을 비하에서 부르는 스페인의 막말인데 그거를 동양인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치노치노 하면서 놀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 박사님도 오늘 그 일을 당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스페인 사람이 죄송하다고 자기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치노를 이강인한테 마이로카 아기레 감독이 소리를 쳤어요. 치노.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뛵니다. 축구 경우인데 박용우 이교성 이명재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뛴 축구선수 태국선수입니다. 사살락 하이프라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댓글창에서 피부색이 좀 까무잡잡아 닿는 이유로 서로 놀리는 인종차별 원산을 했다는 이유로 K리그 상벌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토크쇼를 한답시고 공개적으로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한 그 자리에서 집권당의 혁신위원장을 향한 이준석의 잔인한 모욕적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인종차별범죄가 벌어졌는데 이게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조치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야말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리가 나간다고 열심히 노력한들 이런 버릇없는 자들의 이런 정말 생각 없는 무책임한 인종차별범죄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받게 될 국가의 심각한 훼손과 추락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휴 한국이란 나라는 그냥 저런 헤이트 스피치를 대놓고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통용 되는 나라는 모양이네. 야만을 넘어서자.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범죄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걸 그걸 해야만 대한민국이 야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성호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 입니다. 원희룡 한동은 전략적으로 포진시켜야 네.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 당정 이 좀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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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 중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김기현 김기현의 불출마 시사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각에 포진되어 있는 추경호 박민식 원희룡 한동은 그중에서 추경호 박민식은 이미 출마 체비를 거의 마쳤다는 것이고요. 원희룡 한동은 본인들은 여권이 원한다면 어디든 좋다 이런 입장 표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는 지역구가 대구 달성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보험부장관 박민식 지금 한 20년째 분당을 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을 자기가 한 20년째 살고 있는 분당을 에서 출마 할 생각을 굳혔다고 합니다. 김은혜가 자꾸 분당을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제가 김은혜는 직전 경기도 지사선거에 나갔던 후보로서 경기도 선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수원이 맞다. 왜? 거기가 경기도의 보청 소재지 수부도시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감당 못하면 자격 없는 거죠. 원희룡의 경우에는 당에서 이미 원희룡에게 총선 러브컬을 보낸 것으로 안다. 스타급 장관인 만큼 이재명이나 심상정과 맞붙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괜찮은 얘기입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과 맞짱 뜨는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괜찮아요. 그림이. 지든 이기든 아마 이재명이가 제일 시급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 내내 어디 딴 데 지원 유세도 하나 못할 거예요. 지가 떨어지면 감옥이니까. 심상정이야 원희룡 상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봤자 한 대여섯석대는 정의당 그것도 아주 쇠락쇠락쇠락해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에 불과한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까지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명과 맞짱 뜨는 것은 저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은 이 문제 관련해서 선거에 나설지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단순히 내가 나가서 내가 이기고 국회의원 된다 안 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권 전체의 큰 혁신과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한동훈은 거치와 관련해서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본업에 충실하겠다. 그런데 이미 링에 올라가기 전에 몸 푸는 그런 복서와 같은 모습을 한동훈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 드립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적인 배치에 대한 고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배치. 이게 원희룡 한동훈 추경호 박민식 또 박진 이런 사람들을 대거 선거에 출마를 시키면 거의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수석들 김은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진복 강승규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출마가 기정사실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대폭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왕에 이렇다면 기왕에 이렇다면 타이밍을 좀 잡아서 당정대 전면 개편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누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었는지 어제 한 명 바뀌고 오늘 한 명 바뀌고 내일 한 두 명 바뀌고 이런 식으로 좀 깔짝깔짝 하듯이 하지 말고 기왕의 상황이 이렇다면 그러면 당정대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당 당은 어차피 얼마 있으면 해소될 혁신위가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타임 스케줄 위에 놓고 타임 스케줄 위에 놓고 전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당정대를 재편할 거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스타성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거냐 지역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선거를 이끄는 지휘부에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해주면서 지역구를 선정해 줄 거냐 이런 데 대한 전체적인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내 개인이 가서 선거에 이기고 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보다 전체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막 이게 착종되어 있는데 개별적 흐름들이 막 섞여서 착종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줄과 시줄과 날줄을 잘 엮어내서 아주 멋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게 전략적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이게 실줄과 날줄이 막 있는데 이게 제대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막 헝켜버리거나 엉켜버리면 이건 정말 좋은 상품 가지고서도 망가뜨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런 전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 원희룡도 한동원도 전략적으로 호진시켜야 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정론 1침 총선 승리의 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동아일보의 이기홍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기홍 칼럼의 내용인데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인데요. 저도 거의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100석에서 120석 민주당이 130에서 140석 그리고 제3지대 신당 등이 30석 그걸 차지할 가능성을 점추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전망일 것이다. 왜?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온갖 부도독과 위선으로 점찰된 문재인 5년을 보냈고 또 현재의 민주당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좌파 중에서도 최악의 최하 수준의 좌파인데 어떻게 이 당이 계속 1당이 될 수 있다는 거냐. 아마 보수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좀 더 냉정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런 전망을 설명하는데 첫째 좌파의 부도독 부당한 점을 다 알고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채택한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맞다면 비교 우위가 좀 무의미해졌다. 둘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단결력이 영남 출신이나 충청 출신 유권자들의 단결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조에서는 그 지역에서 단단하게 뭉치는 쪽이 유리하니까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셋째 어쨌든 인기 2년째 치러지는 총선은 정권심판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 특히 경제가 안 좋고 민생이 안 좋을 때는 정권심판이 그만큼 힘을 받게 된다. 넷째 민노총 정교조 등 좌파진영의 조직력과 이권 카르텔 네트워크 워낙 방대하고 아직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다섯째 문정권 5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포퓰리즘의 입맛이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초긴축 제정하면서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었다.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나 우리 자유파 세력의 잘못보다는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내년 선거 전망이 불투명하다. 부정적이다. 이런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보수에게는 암울한 진단이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누가 더 절박하게 지금부터 뛰는가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의 전망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기영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 양대 두 가지 큰 이유는 오만 불통 이미지 그리고 인사 논란 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의총장 선거 후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받고 있다. 인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어차피 강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대거 총선 출마로 나오게 되면 자리들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인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인사를 잘만 하면 인사 스타일 바뀌었다고 하는 국민적 평가를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인사를 비판할 때 검찰 출신이 많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만 이기용 대기자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편한 사람 위주의 인선이었다. 대통령이 편한 사람들 중심으로 등용을 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 출신을 많이 쓰게 된 거다. 관료들은 입에 혀처럼 절대 쓴소리 안 하고 윗사람들 구워삼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 3, 40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관료 출신들이 대거 중용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쓴소리가 사라지고 정무기능도 거의 마비되어 버렸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서 민심을 파악하고 가가무십 전달했다면 지지율 30% 라고 하는 참담한 결과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무수석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중량급 있는 그런 인물이 맡아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밤에는 야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소주장 기울이고 낮에는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 정무적인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나마 내각에서 도돌아졌던 장관들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박진 장관 박민식 장관 다들 성취에 대한 욕망이 크면서도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올리고 평가도 받았던 것 아니냐. 그동안 오세훈이가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다 좋은데 이런 연이은 승리들은 좌파 정권 종식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한 정치인들은 운좋게 그 국민적 열망의 파도에 올라탄 서퍼들에 불과하지 않았냐. 다행히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변신은 단순한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라 이번에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될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는 인사 혁신을 통해서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는지 그걸 보고 있다. 이재명은 아무리 싫어도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비명을 끌어안고 가려고 할 거다. 그 이재명이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누가 더 절박하게 이 상황에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총선 승리에 승패가 달려있고 대통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절박하게 절박하게 임하자. 이게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아무리 불리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조건일 뿐이다. 선거 승패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유파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택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키다.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뒤집어 얻고 총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키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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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